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마인드 코치 김종환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죠? 자, 3주째 연속으로 이번 연도는 제가 정말 많이 아니에요. 원래 보통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는 게 특징이었는데 2021년도 참 많이 힘들었죠? 왜? 2020년도가 힘들었다 보니까 제가 그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2020년도는 속수무책, 코로나한테 당해왔던 날이다.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일단은 당했다는 것 자체가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 표정이라는 자체에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제가 온라인 강의하고 오프라인 강의가 좀 다르긴 한데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저는요. 학생들이 감사하게도 저한테 이런 살짝 별명을 지어준 게 뮤지컬 배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왜? 내가 그냥 말하는 건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이게 아니라 실제 표정과 행동과 모션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제가 이렇게 막 하지 절대 네, 안녕하세요. 내가 이거 안 합니다. 근데 모든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공간도 한정돼 있죠? 집 밖에 가급적이면 나가지 마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칼럼에 썼던 내용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제가 이제 41년 동안, 2020년도까지 41년 동안 내가 해왔던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저는 나다니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워낙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활동적인 걸 정말 좋아하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동네에서 이제 한강 쪽 있잖아요. 뛰는 거, 이 코스가 한 8km 정도 되는데 8km 정도 음악을 들으면서 뛰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뛸 수가 없어요. 날씨도 애매하죠. 거기다가 미세먼지 애매하죠. 거기다가 사람, 코로나, 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확진자가 됐어요. 80, 거의 6km까지 갔어요. 제 인생에서 정말 많이 쪘어요. 사람 몸이 그렇겠지만요. 마음도 무너져요. 그래도 명색이 심리선생인데 그러다가 제가 다시 이제 또 2021년도 수업 준비하다가 수업 준비하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심리선생답자라는 게 제 모토거든요. 그래서 결국 보니까 작은 거 그래서 결국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홈트레이닝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저는 여성분의 홈트레이닝을 보면서 매일 따라하는데 거의 그분들 거 한 5개 정도? 5 영상 정도를 봐서 거의 그 여성과 매일 한 2, 3시간씩 데이트를 합니다. 지금은 감사하게 칼럼을 썼을 때가 아마 81kg, 지금은 80kg. 많이 줄었어요. 자, 오늘 보면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 난 끈기가 없을까? 그거 아십니까? 끈기란 자체, 인내심 자체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끈기가 없는 것 자체 보면 사람들은요, 분명히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끈기가 원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집중력이 워낙 좋아서 외부 요인 자체에 대해서 차단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직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통 끈기가 원래 좋아요. 그런데 이 끈기란 자체 보시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봐. 보면 이걸 나눠야 돼요. 과욕이라는 것과 먼저 욕심이라는 것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봤을 때 과욕이 좋으세요? 욕심이 좋으세요? 어디가 좋으세요? 네, 과욕? 욕심? 네, 욕심이죠. 그런데 욕심은요, 나쁘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 이 욕심이라는 놈은요, 뭡니까?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심을, 마음심을 쓰잖아요. 마음심을 쓴다는 게 그것을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저 여성이 좋습니다. 사귀고 싶다, 욕심이잖아요. 이 사람의 기본 본성을 왜 나쁘다고 하세요? 아니라 과욕이 나쁜 거예요. 만들어진 나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욕, 욕심, 분명히 과욕이 조금 안 좋다. 욕심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왜 과욕과 욕심을 나눌까요, 단어에서? 이 차이가 뭘까요? 무엇이 과욕이고, 무엇이 욕심일까요? 어, 나 저거 먹고 싶은데 이게 욕심, 과욕? 뭐해? 이걸 나눌까요? 이거예요. 내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마느냐예요. 한번 우리 수험생 여러분에게 기준점을 볼까요? 자, 내가 지금 현재 5등급이에요. 이번에 내가 고3이 됐다, 내가 재수를 한다. 그런데 5등급 정도인데, 그래! 1등급을 무조건 목표로 하자. 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게 과욕일까요, 욕심일까요? 아직 모르겠나요? 자, 갑니다. 내가 현재 5등급인데, 먼저 1등급 가기 전에 4등급부터 노려보자. 4등급부터 올라가자. 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과욕이에요. 욕심이죠. 이게 뭐냐면, 현재 보통 그냥 무작정 1등급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것이 과욕이에요. 내 위치를 대부분 몰라요. 이 친구들 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수험생들 많이 봤잖아요. 거의 13년간 봤어요. 그 보는 과정에서 과욕이 큰 친구들은요, 기본기가 약해요. 안 틀렸죠? 기본기가 약하다 보니까 어느 시험에는 잘 치고, 어느 시험에는 못 쳐서 시험의 점수같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증이 가정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공부할 때도 쪽팔린 거예요. 내 옆에 친구는 지금 현재 한 상 정도의 난이도를 풀고 있네. 아, 나 하밖에 안 되는데, 쪽팔린데. 이해되지도 않은 중, 정도의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피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과욕이 시작되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매년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과욕이 시작됐어요. 1월, 2월, 특히 3월 정도에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1등급이란 자체만 성공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4등급, 3등급, 2등급은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죠. 그럼 결국 과욕은요, 실패를 가질 확률이 훨씬 커져요. 그런데 욕심은요, 그래, 일단 내가 현재 5등급이니까 4등급부터 가보자 라는 그 수준을 하다 보니 4등급 갈 확률이 과욕보다 훨씬 더 성공이 가깝죠? 자, 그리고 반복하잖아요. 실패를 반복하고 실패를 반복하면 아, 나 실패했다. 좋으세요? 아니죠. 뭐가 생긴다? 자, 괴감이 생긴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내가 이때 성공을 성공, 성공,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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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네 그럼 무슨 마음이 생긴다? 성취감이 생긴다. 자, 자괴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좋아요? 자신감 자체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죠. 자신감이 뭐예요? 신자가 뭘까요? 믿을 신. 누구를?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맨날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봤는데 실패만, 실패만, 실패만 반복하면 내 자신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뭔가 해도 안 된다. 자신감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 나라는 존재 여부.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무너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최, 목, 최 마지막은요. 무기력감에 빠져요. 나는 해도 안 된다. 무기력감에 빠지면 여기서 멈추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어떤 마음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열등감, 비교의식을 통해서 나 자신을 더욱더 눌러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한 번 보세요. 서커스 코끼리 아시죠? 서커스 코끼리의 덩치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그들 코끼리를 잡는 것을 보면 얇은 밧줄이에요. 그 큰 덩치가 한 번 발길질하면 밧줄 끝나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도망을 못 쳐요? 어릴 때부터 학습받아왔던 학습된 무기력감이라 부르는 겁니다. 실제 서커스 코끼리 같은 경우는 아기 코끼리 때 어미하고 불리한 상태로 해서 아기 코끼리 다리에다가 밧줄을 묶어놔요. 이걸 평생 습관을 하다 보니 나중에 자신의 몸이 커졌는지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고 결국 그 밧줄은 풀지 못한다는 생각의 무기력감, 생각의 폐쇄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돼요. 이것이 바로 과욕에서 시작돼요. 자신이 5등급인지 6등급인지 4등급인지 그것부터 제발 보세요. 그리고 한 단계를 벗어날 생각을 먼저 하시고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욕심을 보세요. 성공했죠? 성취감을 얻었죠? 그럼 자신감은 당연히 올라가요. 내려가요. 네, 자신감은요. 나를 믿는 게 하면 되니까. 오, 재밌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자존감 역시 올라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뭔지 아십니까? 도전.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바로 용기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서 나는 된다, 된다, 된다. 실패에도 무뎌, 실패라는 감정에 무뎌지는 게 바로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초반에 잘 잡으셔야 됩니다. 단계별로 가세요. 성공이란 게 뭔지 아세요? 성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잡아 나온 기준점이 성공이에요. 내가 돈을 벌 때 그래 천만원까지 벌어보자 라고 했던 사람은 천만원이죠. 어떤 사람이 1억이죠. 어떤 사람 100억이죠. 성공의 기준은 각자가 잡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기준을 보고 성공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남들을 보니까 100억 건물이 있네, 건물이 성공이다 라고 하면 나는 지금 땡전한 푼 없는데 매일매일 100억만을 바라보면서 열등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상처받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1월, 2월, 3월 초반에 여러분의 위치를 알고 욕심대로 가셔야 돼요. 기준점.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성공도 높이 잡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부산만이 성공이다 라고 하시면요. 대전, 대구, 뭐 어딜까요? 이 3단계가 있으면 부산만이 성공이지만 내가 대전까지만 가보자. 자, 한 번의 성공, 두 번의 성공, 세 번의 성공, 네 번의 성공이에요. 저는 이제까지 마라톤을 제가 이제 42.7km 많이 뛰어왔거든요. 뭐 많이 뛰어봤자 한 8번 정도? 그런데 제가 체력, 옛날 얘기입니다. 체력이 좋아서 완주를 했던 거 아니에요. 실제 42.7km 풀코스를 마지막까지 달리려고 하다가 멈춘 사람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 꼬린 지점까지 팔깽! 갔던 사람들. 그런데 저는요. 항상 매번마다 저는요. 5km만 버텨보자 해요. 5km, 8번 버티면 40km죠. 42.7km, 8번 버티면요. 8번의 성공을 얻어요. 그리고 그까지면 끝이 나요. 왜? 40km를 왔는데 2.7km 못 갈 것 같아요? 아까워서라도 가요.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분명 자기에 대한 기준점 아신다는 분도 있을 텐데 실제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의 시작, 과일기환이 욕심으로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이 6월 평가원 정도 왔을 때 와, 내가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내가 지금 현재 잘해왔다. 라고 스스로 과거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고 후회가 없다면요. 나머지 11월 수능까지 정말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좋아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욕심이란 마음에 시작되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욕심에서 말씀드렸고요. 욕심, 욕심. 과외관이 욕심을 가지십시오. 절대 끈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과욕뿌려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 마인드 코치 김종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